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좀 긴 게 좋더라고요 찾는데 급해가지고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지짐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던 중에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일까 좀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빠는 우리 인생에서 나의 아빠 인간 아버지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이실까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제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어렸을 때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와 놀아주시던 모습도 생각이 나고 저를 막 혼내던 모습도 생각이 나고 또 굉장히 바빠 보이시기도 하셨고 또 막 기쁘게 저를 보면 그렇게 기쁘게 웃으시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좀 무섭기도 하고 집안의 가장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어떤 그런 분 이상의 그 어떤 다른 세세한 개인적인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죠 말씀도 별로 없으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가지 아마 저한테 확실한 어떤 감정이랄까 믿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아 막 피곤하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오시다가도 제가 이렇게 아빠 하면서 달려가면은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아 이 존재는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혼나기도 하지만 안된다고 혼나기도 하지만 왠지 그래도 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제 아버지였죠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제가 이제 아마 그 시절에 지금 아버지의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벌써 어느덧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참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버지 이상으로 한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저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어린 시절에는 그냥 나를 참 좋아해주고 모든 걸 해줄 것 같은 그런 아버지였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금 제가 딸을 가진 아버지 저도 아빠가 되었지만 지금도 역시 그 저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변함없는 어떤 신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믿음과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제가 가끔 요리를 하거든요 뭘 이렇게 만들어서 아버지를 드리면은 제가 먹어봐도 이건 별로예요 간이 잘못됐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이 음식을 줄 때는 굉장히 화끈거리고 그냥 이걸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내 아빠에게 우리 아버지한테 이 음식을 드릴 때는 왠지 그냥 다 드셔주실 것 같고 그냥 맛있다고 해주실 것 같은 아니 나를 위해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아직도 응석을 부리는 제 자신을 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별로 하셨지만 변함음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저의 생각에는 지금 여기 많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 또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새벽에 좀 뜬금이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이 재단에서 앞에서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그는 솔로몬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구하는 듯하게 아주 기도를 합니다 또한 자신과 백성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십사 하고 들어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25절 끝에 보면은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 끝에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또 28절 끝에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끝에도 30절 끝에는 또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많은 어떤 간청과 해달라는 이런 말씀들을 확인해 봅니다 특히 27절 2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요호하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구절들을 읽을 때에 어떤 절대자에 대한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정말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그냥 다만 빌기만 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절대자이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확실함 속에서 자꾸 조르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마치 제가 만든 음식이 별로 맛이 없는 걸 알아도 내 아빠는 이거를 분명히 먹어주실 거야 심지어 맛있다고 말이라도 해주실 거라는 믿음처럼 여기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이게 부탁하는 사람의 어떤 기도 같지가 않고 정말 요구하는 듯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다 제가 만든 이 성전에는 있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십시오 참 이 부분을 볼 때에 아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조르고 요구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다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에게 어떤 희생 재물을 바치고 두려움 속에 제사를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내 아버지 이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는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중에 첫째 딸은 가끔씩 저에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요구를 합니다 정말 솔로몬이 요구하는 것처럼 요구를 합니다 때로는 좀 어이가 없고 얄밉기도 할 정도로 아니 얘는 뭘 믿고 이렇게 나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믿지가 않아요 아 얘는 내가 정말로 정말로 이 아이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구나 정말로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100% 믿는 그 눈빛으로 저에게 요구를 해옵니다 저는 바쁘면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좀 짜증이 나고 그러다가도 아 그렇지 내가 해줘야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저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내 그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직접 직접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 사랑의 크기는 사실 제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나를 너무도 너무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응석도 부리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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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언제까지나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맡기고 나의 이 모든 삶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